제18호 태풍미탁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. 태풍미탁은 오는 2일 오후 전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. 지난 8일 경기 수도권 지역을 통과한 제13호 태풍링링과 23일 동해안을 강타한 제17호 태풍에 의은 세 번째 가을 태풍입니다. 특히 경북 동해안 지역은 제17호 태풍타파로 인한 농작물과 시설 등의 피해복구가 현재까지 진행 중이어서 피해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. 미탁은 다음 달 2일 오전 9시쯤 제주도 서귀포 서북조쪽 약 120km 해상을 지난 뒤 이날 오후 전남 해안에 상륙, 충청도와 강원도를 간통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.